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동탄 도시철도의 트램 주박지가 병점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올 자리라며 지상부가 아닌 지화화하자는 이야기가 지역 커뮤니티 카페를 중심으로 열띤 논쟁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주민들이 붕괴하고 있으며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병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병점은 1905년 역사가 개통한 이후 116년간 병점 사람들을 비롯한 화성 사람들과 함께 그 오랜 세월 동안 화성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병점역을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병점과 그 주변 그리고 동탄에서까지도 병점역을 이용해 서울 및 타 도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병점역을 이용하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는 3만 3천여 명이며 전국 964개 역사 중 167번째의 이용객을 가지고 있는 역사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철역사치고 병점역의 모습은 제대로 된 편의시설 하나 없는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의 전철역으로 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시민분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초라한 병점역의 모습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을 병점역에 정차시키고 GTX-A 노선이 있는 동탄역의 전철을 연결시켜 서울 강남권을 30분대에 진입하게 만들고 병점과 동담, 병점과 동탄을 트램으로 연결시켜 친환경 철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지난 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병점역과 연결하게 된다면 병점역은 1905년 개통 이후 다시 한번 명실상보 파성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시민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이 그 시점에 더욱 더 현실성 있게 대두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춰 화성시는 행정역을 총동원하여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일의 비전을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중심은 시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때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서철모 시장님과 화성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의 해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화성 진안과 공담의 대규모 택지 공급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분들은 신도시 발표에 깜짝 놀라면서도 낙후된 화성 동북권에 팔기를 불어넣어줄 거라 생각하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평생 지키며 함께 살아온 지역 주민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곳의 다양한 민원을 예측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데 아낌없는 행정력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서 반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